안녕하세요 얌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거는 토마호크 스테이크 그리고 요거는 팽이버섯에다가 제가 불닭 소스를 뿌려봤어요 그리고 음료수는 니치에이드 준비해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제가 장갑 끼고 왔어요 잡고 뜯을 생각입니다 맛있어 야채는 와우 와우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역시 뼈채로 뜯는게 제일 맛있다 그래서 박았어 찍어먹어 와우 와우 맛있다 불닭소스랑 찍어먹어도 맛있어요 와우 매운 고기가 더 맛있는데 잘 먹으니까 더 맛있어 고기가 더 맛있네요 월요일에서 먹으러 온 맛 계란은 정말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저의 고추를 먹는 것 같아요. 야채의 소스는 너무 좋겠다. 고추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스는 한입에 넣어 먹어야 해요. 다행히 양념이 다행히 나요. 그냥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잘 먹었으면 더 맛있음. 맛있게 먹고싶어 먹으면 더 맛있엉. 매운 맛으로 불편한 맛 뼈다 마요네즈 마요네즈 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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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네요 아, 이빨 나갈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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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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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아리, 이빨 너무 맛있어 매우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깝게 먹지 않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조금만 덜 구웠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좀 뻑뻑한 것 같아 너무 많이 익힌 것 같아 그래도 맛있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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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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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오늘 고기 진짜 맛있었는데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전에 구글질을 해가지고 배가 좀 찼어요 그래서 좀 남았는데 그래도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라